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일반기획이사 실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획이사 실기시험은 복합형 시험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필타평과 작업형을 동시에 시행하는 시험을 복합형 시험이라고 합니다. 필타평 시험은 50점 50% 그리고 작업형 시험도 50점 50% 도합 100점 100%로 진행이 되는데 합격을 하려면 합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필타평은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큰 문제가 9문제에서 1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문제씩 출제가 됐었어요. 일반기획이사 시험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1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1회, 2회, 4회 이렇게 해서 1년에 총 3번 시험이 있는데 3번 다 12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한 문제당 배점이 3점에서 5점 내지는 6점 이 사이에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상에서 명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부분 점수를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당 3점에서 또는 6점 문제인데 그 안에 소문제가 2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4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6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그 안에 소문제가 3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문제당 2점씩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가능하면 획득을 해줘야 합격 점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완벽히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그 소문제들은 나름 완벽히 풀어내야지만 합격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 점수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필답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필기 과목에서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재료역학이라는 이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이 재료역학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중요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필답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과목이 기계설계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지 돼요. 기계설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이 선의수 과목으로서 필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계 요소에는 크게 봐서 다섯 가지 정도 덩어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합력 요소예요. 결합력 요소. 이 결합력 요소에는 나사, 키, 핀, 코터 그리고 리벳이음과 용접이음이 들어갑니다. 용접이음은 근 지금 3, 4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벳이음이라든가 나사, 키조인트 이런 부분들은 매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석하는 설계 공식들을 보면 재료역학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응력을 구하는 공식 모멘트를 표현하는 공식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축계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계 요소에는 축, 샤프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 들어가고요. 그리고 축과 축을 연결하는 축, 이윰 요소 중에서 커플링 또는 클러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축이라든가 베어링은요. 키와 조인돼서 결합력 요소에서 말씀드렸던 키와 조인이 돼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매번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죠. 축, 그리고 베어링, 그리고 축이옴 요소는 나올 가능성이 50%, 60% 정도 됩니다. 22년도에 좀 색달랐다고 하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이런 축이옴 요소가 출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끔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60%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클러치, 클러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커플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동력 전달용 요소가 있어요. 동력 전달용 요소에는 마찰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어 전동, 가물기 전동장치라고 해서 벨트, 체인, 그리고 로프 이런 종류의 동력 전달용 요소가 있는데 벨트라든가 체인은 매번 시험에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로프는 나올 가능성이 한 10% 정도 내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출제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매번 나오죠. 기어, 기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또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 기어 부분에서 기존에 잘 안 나왔던 것들 벨트 기어가 출제가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세 번 다 전이기어 설계하는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경우도 매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기어, 배별기어 이런 종류들이 2022년도에 출제가 좀 됐다. 그러나 평이하게 매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어 전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스퍼기어, 핼류컬기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가끔 나오는 게 워음기어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내용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리할 때 좀 시간도 그렇고 또 문제풀이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한 3점짜리 문제로서 나오는 게 원통마찰차라든가 원추마찰차, 무단변속마찰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무단변속마찰차 이런 거는 가끔 출제가 좀 되는 편이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에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향후 또 몇 년간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운동 조정용 요소가 있습니다. 운동 조정용 요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브레이크입니다. 운동 중에 있는 물체를 멈추게 하거나 운동을 또 속도를 줄이거나 이런 목적에서 사용하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마찰 브레이크의 종류에 해당되는 블록 브레이크나 밴드 브레이크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거는 가끔 그리고 뭐 또 레치 트윌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레치 트윌이라고 해서 최근에 보면은 21년도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만 거의 출제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스프링이 있습니다. 매번 나오죠. 스프링 중에는 원통 코일 스프링 그리고 격판 스프링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통 코일 스프링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2022년도 4회 시험 때 보면은 원통 코일 스프링이 또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16년도인가 그때 한번 출제가 되고 우선 이제 오래간만에 좀 나왔고 상반기에는 원통 코일 스프링이 좀 나왔고 그래서 브레이크라든가 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 종류가 주로 운동 조정용 요소로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파이프 설계가 있습니다. 배관계죠. 배관계 배관계 설계가 있는데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걸쳐서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시험 22년도에는 마지막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의 유형과 거의 똑같은 이런 문제의 유형이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필다평은 이 기계 설계학이라고 하는 감옥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결합력 요소 축계 요소 운동 전달용 요소 운동 조정용 요소 이런 요소에서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을 재료가기에서 정리했던 응력에 대한 표현 응력에 대한 표현 하중과 응력 그리고 모멘트와 응력 이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정리했던 많은 주요 공식들을 각각의 기계 요소에 적용해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고 물론 전공자로서 학과에서 학점을 이수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학점을 이수할 때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볼 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이런 시험에 유형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원리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설계할 때 많은 경험식들이 있고 복잡한 수학적인 계산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제가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풀이를 하고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다평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 필다평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50점 중에서 30점 이상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부분 점수 말씀드렸죠. 이 부분 점수를 포함해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20점대라도 괜찮아요. 20점대라도 작업형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다 그러면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0점 미만으로 떨어졌다 10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작업형에서 만점을 맞아도 만점 맞기는 어려운 거고요. 합격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적어도 30점 이상 목표는 30점 이상 안되면 20점 이상 20점대 점수는 맞고 그리고 작업형에 올인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형은 2D, 3D 모델링이에요. 2D, 3D 모델링입니다. 3D 모델링은 10점 배점이 그리고 2D 모델링은 40점으로 해서 채점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10점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요. 3D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작업형에서는 중요한 게 2D,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도면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미제출자 도면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실격 처리됩니다. 실격 처리면 0점이에요. 2D, 3D 중에서 도면 하나라도 출력을 못했다 그러면 0점이고요. 완성이 안 됐다. 출력을 했는데 완성은 안 됐다. 미완성작이다.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도면은 무조건 완성을 해서 출력을 해서 제출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리든 맞든 간에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틀려도 도면은 완성이 돼야지 채점이 들어갑니다. 도면이 미완성이 되어버리면 채점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도면을 무조건 도면을 완성해서 출력한다. 그거를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이 정확하게 모델링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꽤 높은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선 2D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부품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부품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치수도 기입해야 되고 또 공차도 껴맞춤 공차라든가 기아 공차라든가 형상 공차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공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KS 규격품이다. KS 규격 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입혀야 돼요. 투상을 한 그 도면 모델링한 그 도형에 입혀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됐을 경우 감점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도형이 모델링이 안 되면은 그런 것도 입력을 못하니까 당연히 뭐 채점할 게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치수가 부정확하게 했다든가 내가 빠트렸다든가 그러면은 소소하게 감점이 돼요. 1점 2점 이런 식으로 감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모델링을 해서 도면을 완성해서 출력해낸다 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역시 3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작업형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그리고 복필다평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게 해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기를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이 짧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시간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 준비하는 데까지 그 과정에서는 뭐 한 6주나 8주 정도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1.5개월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30점 이상씩 점수를 획득해서 60점을 넘기면 합격이 되는 거죠. 60점을 맞든 아니면 뭐 8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간에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그리고 작업형은 무조건 2D, 3D 부품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필다평은 3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 데 있어서는 이런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내용들 중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목표로 한 이런 점수들이 나오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무난하게 실기도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출제 유형 및 빈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먼저 필다평 필다평은 구민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22년도에는 일장에서 볼트나 나사잭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나사잭 같은 경우에는 사각나사나 사다리껄 나사 위주로 해서 나오는데 이게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볼트는 이건 몇 년에 거쳐서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볼트 설계 문제의 유형이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형별로 내용 중에 정리한 것도 있고 기출문제 풀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봐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핀 코터 부분에서 보면 22년도 같은 게 무침키 스플라인 코터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만 코터는 거의 안 나옵니다. 2,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돼요. 스플라인은 1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까 말까 하고 무침키 같은 경우는 이건 매번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무침키 그리고 리베디움 리베디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겹치기 리베디움이 있고 양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이 있는데 양쪽 덮개판 맞대기 이음 같은 경우도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겹치기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편심화중을 받는 리베디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리베토 거의 뭐 매번 매년 매번 시험에 나올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용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향후 앞으로는 23년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농후한 면이 있다. 3년씩이나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23년도에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축 부분 축 부분에서는 축을 설계하는 그런 문제의 위주로 출제가 돼요. 축설계 위주로 출제가 되고 가끔은 위험속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회시험에 위험속도 구하는 문제가 오래간만에 출제가 됐었고요.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공식만 알고 있고 그러면 경험식이 있긴 한데 공식을 알고 있고 그러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축설계 부분은 이론적으로 재료국학에서 정리하면서 했던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축설계 부분 거의 매번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오는 거고 베어링 같은 경우 매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엔드 저널 베어링 그리고 볼 베어링 위주로 출제가 좀 됐었다. 그 다음에 7장 축의음 부분에는 말씀드렸듯이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이 아니라 처음 나왔죠. 유니버셜 커플링 이라고 하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3점짜리 정도로 해서 3점 내지는 4점이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유니버셜 조인트 같은 거 나왔습니다. 공식 뭐 각속도 하고 토크 구하는 공식 이익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정도 가벼운 이런 문제였고요. 오래간만에 클램프 커플링 출제가 좀 됐었고 말씀드린 대로 축의음 부분은 50%나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찰차 같은 경우 매번 나오긴 하죠. 가볍게 3점 내지는 4점짜리 정도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통마찰차가 되고요. 홈마찰차 같은 것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가 됐었고 한반면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는 않았죠. 원통 커플링 정도 해결해서 조금 변화가 있죠. 홈마찰차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추가 정리를 해서 하면 정리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기어에서는 전위기어가 나왔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베벨기어 베벨기어가 오래간만에 출제가 좀 됐었어요. 21년도에는 웜기어 위주로 출제가 좀 됐었고 기어 부분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부분들은 한 번이라도 출제된 부분들은 좀 가급적 수업시간에 이론정리 좀 해드리고 문제풀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술 문제들을 쭉 보면 그래도 23년도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체크해드리는 게 이 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파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내용이라고 하는 게 범위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장에서 벨트 체인 부분인데 V벨트 평벨트와 V벨트가 있죠. 그다음에 체인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좀 됐었고요. 거의 뭐 매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조정 요소에는 블록 브레이크와 밴드 브레이크 출제가 됐었고요. 스프링에서는 원통 코일 스프링과 원추 코일 스프링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파이프가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봐서 봤을 때 이제 23년도에는 파이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 원추 코일 스프링 이런 건 낮고 겹판 스프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브레이크는 불로 가늬면 밴드 이거는 매번 이렇게 이거 외에 또 나올 만한 게 운동 조정 요소 브레이크 파트 쪽에서는 플라이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플라이 휠도 한 번쯤은 나올 때 됐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본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정리를 하나하나 해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실기시험 같은 작업형 같은 경우죠. 2D, 3D 모델링을 하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력 전달 장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동력 전달 장치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 기어가 장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V벨트라든가 팽벨트라든가 다양한 이런 동력 전달 장치들이 축에 매달려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거의 필수죠. 필수예요. 거의 이거는 공부를 꼭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V벨트 전동 장치라고 하는 것도 22년도에는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은 드릴지그 드릴지그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드릴지그가 있는데 드릴지그도 거의 세 번 다 1년에 시험 세 번 있는데 세 번 다 유형이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만 드릴지그가 출제가 됐었고 거의 올해는 좀 자주 나왔던 것 같고 바이스 공압용 바이스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기압축기라든가 이런 것들 배어링 장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지 되는 이런 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응용력을 키워야지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응용력을 키우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응용력을 키워서 포기하지 말고 시간 내 틀려도 좋으니까 시간 내 그려서 제출을 해주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2D, 3D 부품 2D는 부품도고요. 3D 같은 경우는 입체 형상이 되겠죠.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완성해서 출력해서 제출을 해라. 그 다음에는 틀린 부분은 감점이 있으면서 점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형에서 여러분들이 30점 미만을 맞았다 그러면 필다평에서 40점 정도 점수를 맞으면 합쳐서 60점 넘어가는 거고 필다평에서 내가 30점 미만으로 해서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작업형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막판에는 다양한 이런 도면 외에 또 다양한 도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도면들을 최대한 눈으로 익히고 그리고 직접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보지 못해도 십작 스케치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작업형과 필다평 중에서 상호 점수들을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가지고 60점 이상의 점수를 만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필다평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구민사 출판사에서 나온 일반계의 실기 필다평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기본 이론 내용 정리 꼼꼼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전 문제 꼼꼼히 풀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또 연습 문제 풀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도 익히고 문제 풀이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답안지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답안지 쓰는 요령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식을 공식이 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많은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어차피 오픈북이 아닙니다. 클로즈북이기 때문에 공식을 남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 정리하듯이 풀어내가지고 공식 유도하고 해가지고 풀고 이렇게 해서는 2시간 내에 그 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래서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공식이 한 80% 이상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교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3년에서 5년치 정도 3년에서 5년치 정도를 반복해서 두세 번 푸세요. 그러면 문제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3년에서 5년치 정도를 반복해서 두세 번 푼 다음에는 다른 기출문제들 최근 기출문제로 해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 기출문제들은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3년에서 5년치 푼 문제 유형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유형이 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더 풀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한 20년치 정도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20년치 다 문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공식을 암기하시고 그리고 3년에서 5년치 정도 반복해서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출문제들은 다른 유형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과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좀 추려가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일반기계사 실기 시험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합격 전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본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